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1과본문 3번째 시간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이번 소제목은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요. 발음도 어려워요. enthusiasm 이라는 단어고 열망 또는 열의라는 뜻도 어려운 명사입니다. 자 당신의 열망 열의는 will pay off. 자 페이오프 하면은 값어치를 하다 값을 하다 값어치를 하다 이런 의미고 자 당신의 열망 열의는 값을 할 겁니다 라는 제목 노력은 뭐 배신하지 않았나 이런 건가요 자 can only people of unusual talent 자 unusual은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이런 뜻이 될 텐데 자 특별한 이제 탤런트는 재능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만이 can achieve 성취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목표를 certainly not certainly는 확실히 certainly not 확실히 아닙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나오네요 자 에디슨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없을 거라고 자 요 컴바컴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위대한 발명가인 토마스 에디슨은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의 유명한 명언이 나오네요 genius 천재 또는 천재성 천재는 1% 1%의 inspiration이고 inspiration은 영감 그리고 99%의 perspiration이다 perspiration은 땀이라는 뜻입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우리 표현으로 우리말로는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는 땀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the famous 유명한 한국인 발레리나인 강수진 강수진 발레리나가 나오네요 is a case in point 그 점에서 case는 사례 예시 이런 게 되겠습니다 예시 또는 사례 그 에디슨이 이야기한 1% 99% 이거를 그 딱 표현한 사례이다 자 강수진 발레리나에 대한 이야기 보겠습니다 강수진은 fell in love with 무엇무엇과 사랑에 빠지다 라는 뜻인데 fell은 fall의 과거죠 원래는 fall in love with인데 뭐랑 사랑에 빠졌느냐 하면 발레와 발레에 티가 들어가 있네요 발레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발레는 프랑스어인가 뭐 어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 티 쪽을 발음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발레라고 하시면 돼요 자 발레랑 사랑에 빠졌습니다 언제요? at the age of 14 14살의 나이 때 자 그 14살의 나이에 대한 부연 설명 굉장히 늦은 시작 누구에게 자 여기 후부터 관계대명사가 꾸며주고 있네요 소망하는 디자인은 소망하다 자 소망하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늦은 시작이었대요 뭐를 소망하냐면 얘는 outstanding 뛰어난 인데 자 be outstanding at 하게 되면은 무엇무엇에 뛰어난 자 이것은 be 이제 중학교 때 주로 자주 배웠었던 be good at 또는 be great at 요런 것과 같은 라인의 수거입니다 그래서 예술 분야에서 뛰어나기를 소망하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늦은 나이인 14살에 발레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at the age of 16 16살의 나이에 그녀는 entered 들어갔습니다 모나코 로얄 발레스쿨 인데 거기는 자 여기 컴마컴마는 생략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where she 그냥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좀 강조하려고 at first를 삽입을 해 놓은 겁니다 처음에는 그녀는 very anxious 걱정하는 긴장하는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을 했대요 왜냐하면 other students 다른 학생들은 perform perform perform이 수행하다 라는 뜻이죠 수행하다 보여주다 수행했습니다 far better 훨씬 더 잘 누구보다요 그녀보다 자 여기서 fun 비교급을 강조하는 단어 이고 해석은 훨씬 이라는 해석 해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것은 enter 라는 단어는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라는 뜻으로 어디 어디에 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인투나 인이나 인투 같은 전치사 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전치사 없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험 칠 때는 여기 enter 뒤에다가 인투를 살짝 끼워놓고 다음 중 밑줄 친 것들 어색한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 봐주시고 to master 또는 master 도 괜찮고요 여기서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의 축구청사로 쓰인 거고요 자 master 완전히 뭐 우리 마스터 한다고 그러죠 그 완전 능숙하게 되기 위해서 마스터 하기 위해서 뭐를요 필요한 스킬 기술들을요 그녀는 practice 연습하다 근데 뒤에 ED가 있으니까 연습했습니다 열다섯 시간을 하루마다 자 숫자 앞에 for가 오면은 뭐뭐동안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주로 그리고 여기서 어는 per 라는 뜻의 뭐뭐마다 라는 의미로 쓰는 거고 하루에 열다섯 시간씩 연습을 했대요 그녀의 제목에서 나왔었던 enthusiasm 열망 열이 뭐를 위한 열망 발레를 위한 열망은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연습하도록 뭐를요 그 동작 움직임을 수백 번 수백 번 심지어 수천 번 를요 언제까지 그녀가 perfected 완벽하게 만들 때까지 자 여기서는 perfect가 동사로 쓰여서 완벽히 만들다 완벽히 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each one 각각의 동작을 됐죠 인 자 연도 어떻게 읽는지 기억하시나요 두 개 끊어서 1985 1985년에 그녀의 constant는 꾸준한 effort 는 노력 그녀의 꾸준한 노력은 도와줍니다 뭐하도록 그녀가 이기도록 The Grand Prize 우승이죠 최우수상 최우수상을 받도록 도와준대요 어디서 라잔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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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이름 인가 봐요 거기서 우승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와줬습니다 자 두 가지만 보고 마무리할 건데 여기 메이크 메이드라는 동사 동사 메이드라는 동사 메이크랑 헬프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한 동사들 그런데 두 가지 정보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목적어가 목적보호하게 만들다 이 두 개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헬프도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도록 돕다 이런 건데 목적어 목적보호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지금은 그냥 두 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여기도 1, 2 두 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이 두 개를 정확하게 찾아서 두 개를 잘 찾아서 1이 2하게 만들다 1이 2하게 돕다 이렇게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차피 본문에 나와 있는 거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되는 거니까 해석이 어려우시면 윗부분은 1이 2하게 만들다 1이 2하게 도와주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다음에 비슷하게 나오는 게 있으면 또 비슷하게 묶어가지고 두 개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석해 내시면 됩니다 강수진 발레리나에 관한 이야기 이제 다음에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